혹시 꿀알바를 구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3차 헝그리앱 서포터즈에 도전해보세요! 모바일 게임 넘버원 커뮤니티 헝그리앱은 오는 3월 13일까지 헝그리앱 3차 게임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헝그리앱 서포터즈로 선정된 이들은 200여종이 넘는 PC 및 모바일 게임 게시판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다른 유저들의 편의를 돕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특히 서포터즈 활동 기간 동안 게시판 활동과 댓글 달기 등 개인 활동량에 따라 순위가 매겨지는데요. 최대 150만 원의 상금이 차등 지급되는 그야말로 좋아하는 게임 활동도 하고 상금도 받는 달콤한 꿀알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헝그리앱은 추후 이용자 랭킹 시스템을 도입해 게시글, 공략, 리뷰 등 헝그리앱 사이트의 활동사항 등을 따져 랭킹을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요. 랭킹 시스템이 도입되면 순위에 따라 1등부터 100등까지 최대 1천만 원의 보상이 차등 제공된다고 합니다. 헝그리앱 서포터즈 지원은 헝그리앱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 공지에서 비밀 댓글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니까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헝그리앱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